다행이다. 괜찮아? 난 괜찮아.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군. 야, 사과를 똑바렴. 어? 고마워. 잘 있고 내가 나중에 세탁해서 돌려줄게. 너 미술과 윤창아 맞지? 아우.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네? 응, 그거. 왜 항상 꽂고 있어? 못 듣잖아. 아, 나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... 미안해. 그가, 누군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. 저게, 누군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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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왜 안 하겠는거야? 아, 나는 잠시만요. 존맛은 시간 동안은 안 죽을거에요. 오늘 저녁 8시 명세대 노천교장 꼭 오는 거다 약속 나 다음 주에 유학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비밀 그 남자의 좋아에? 아니 전혀 조금은 내가 그리웠을려나? 공항에 안 나와서 섭섭했지만 착하면 내가 착할 수 없는 거 세경이가 근데 네가isen한테는 없을 거야 내건 안 나와서 섭섭했지만 이번에 완전히 웃기러 온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처음에 모아리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